아침 일찍 해가 뜨는 아침에 사랑이랑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이는 벌써부터 계곡 시작인데 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디에 갈래? 가자 사랑이 제가 여기 숨어있어서 사랑이가 저를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인데 막 뛰어서 이 관절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가자 가 사랑아 뭐하니? 물도 없는데 진흙에 온물 부비고 싶은데 물이 없습니다. 진흙에 좁고 뭐하냐 물도 없는데 왜오면 여기 절벽입니다. 응? 절벽에 서있는 사랑이 고소공포증이 없고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아 사랑아 뭐해 거기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사랑이가 주변을 들어다니고 있습니다. 왔어? 사랑이가 먼저 내려와서 물속에 앉았습니다. 사랑아 좋아? 산을 또 내려오면서 산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결국에는 물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좋아? 시원하고? 좋아? 응? 사랑아 사랑아? 응? 여기서 물도 먹고 장난도 치고 응? 응? 근데 구성물 만들어놓고 먹냐? 응? 사랑아? 응? 갈까? 응? 쉬었어? 오래? 또 들어갈래? 아 이제 안 들어가네 응? 들이라면서 들어갔나봅니다. 들이라면서 들어갔나봅니다. 사랑아 먼저 와서 기다렸어?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덥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 문화 중간에 점심일 때 손라기 탈라기 사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